다들 멋있다 그치? 다 잘 어울려? 구라를 좀 치지 뭐 부자 치과에야 돈도 많이 줘 이 넥식구도 참 잘 속아 그치? 아버지 저는 이게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도 뭔가 준비를 해야겠다 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게 다 다송이 마음속의 블랙박스입니다 그 검은 상자를 저와 함께 열어보시겠어요 어머니? 열고 싶습니다 선생님 내가 원래 선을 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데 아 잠깐만요 오늘 이거 애들아파트에 꼭 비밀로 해주세요 저기 손 씻으셨어 그럼 우리 바로 진행하는거야? 나 이제 사람을 못 믿잖아 그래도 사랑하시죠? 계획이 없던건데 가위바위보게 세척이 피아 자는 게벽이 만조라는 먹구 게벽이야 먹구 게벽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